우리가 지금 요즘은 한국 오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참 몇 년 전에는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브루크를 통해야 됐었고 그 브루크한테 적어도 천만 원까지 이상 그 돈을 내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한국에 왔는데 합법이 아니에요. 불법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한국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이름 고치고 나이 고치고 다 고쳐서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고쳐서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리고 불법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리고 경찰 옷을 입고 지나간 사람 보면 괜히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자매님이 전철을 타러 가다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때 이제 마침 불법 단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슴을 조이면서 내려갔는데 그 전철 안에 밑에 계단 아래 경찰이 있는 거예요. 아휴 어떡해요. 그럼 우리가 돌아가는데 바로 이제 저기 있으니까 돌아가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심장을 붙들고 이제 내려간 계단을 괜찮은 척 태연한 척하고 지내가야지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다리를 뛰어서 넘어져 버렸어요. 계단에서 사람이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우우우우우 와서 보기도 하는데 가만히 서 있던 경찰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아휴 경찰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냥 이제 막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이럴 어쩌나 막 머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 불러단다는 소리들 하면 참 좋은데 그 당시 이 말을 듣는 이 자매님이 어때요? 신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야 구급차 타면 신원조회 당하는데 이 자리를 빨리 비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툴툴 털고 괜찮아요 하면서 갔는데 그 짧은 시간이 지옥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람의 신분증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안전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이분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렇게 그 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가슴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살 수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이란 죄가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불법이 다 지나가고 합법이 되니까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 이런 생각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법을 어기던 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합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불안한 게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살지? 지난번에 사약반에서 젊은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지만 내가 힘이 들어서 일 못하고 나이가 들면 나는 그땐 어떻게 살죠? 청년이 노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 아휴 우리 자녀 중국의 집 아직 못 샀는데 어떡하지? 온갖 걱정을 다 끌어안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죄가 두려움을 가져온다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느라 온갖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우리는 스트레스 가운데 이 스트레스가 주는 것은 병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은 나는 상남자야. 이걸 어떻게 과시하고 싶죠? 아휴 남자가 무슨 그런 걸 걱정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막 큰소리째. 어우 걱정 안 해요. 아주 자신 있는 척하면서 술 한 잔 먹고 비틀거리면서 자기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인된 모든 이에게 있는 정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죄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당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안 지켰잖아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한 아당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창세기 3장 실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아무것도 아니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치심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숨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죄인들은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하며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엄마하고 있어야지 평안해요. 아기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우리는 아기가 엄마를 떠나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이 우주만물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었어요. 공기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이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만들면서 이 식물과 동물도 한 사람이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소와 돼지를 사고 팔 수 있죠? 사람끼리는 사람은 사고 팔면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고 팔고 그러면 죄가 되죠.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을 맡겼어요. 그래서 소나 돼지는 양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죠. 그것도 생명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세상 만물은 이 사람의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내가 하나님이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식물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동물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사는 존재는 유한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한시적으로 거주하죠.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똑같은 생명이지만 다른 식물과 동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혼을 주셨어요. 식물에게는 동물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사람에게도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육체로만 가십니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습니까? 나 영혼 같은 거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할게요. 꿈꾸시죠? 심령의 활동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활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와 더불어 영혼이 함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하고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신령과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진심을 담아 순종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귀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뭇가지가 몸통에서 꺾여서 땅바닥에 있다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고 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 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버려진 나뭇가지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 어려우면 뭐라 해요? 샹디? 샹디? 샹디요. 하나님 찾잖아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아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왜 찾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건 까마득히 모르고 필요할 때면 샹디 어쩌고 저쩌고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엄마 안이라 하면서 필요할 때 와서 엄마 돈 달라고 하면 얼마나 미워요 얄메워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자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이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사에서 4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연노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자 너는 나의 것이라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난 자식도 버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17년 교장선생님 1호 신자였는데 이분이 나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참 너무 좋대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법을 지키라 가르치던 교장선생님이어서 한국에 불법으로 사니까 너무 가슴이 너무 불안하고 밖에만 나가도 중국 사람이라면 다 잡아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잘 때 약을 이만큼 자고 한 번도 제대로 푹 잔 적이 없대요 이만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고 계속 말씀 공부를 1대1로 하니까 어느 날 약 먹는 걸 잊어버리고 잤는데 푹 잤대요 한국 와서 처음이래요 그 몇 년 동안 야 예수 믿으니까 그냥 좋아요 왜 그럴까요? 버려진 가지가 원가지에 접붙임 되니까 그 가지 몸통에서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새로 살아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버려진 가지가 몸통에 접붙임 당하여 그로부터는 은혜와 영양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진 가지로 세상에서 그냥 불안과 두려움과 그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 가운데서 힘을 얻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몰랐는데 주님 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좋으시죠? 그 맛에 우리가 또 그런 축복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역시 시간을 갈수록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니까 이제 신앙하는 것도 너무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 만난 간격이 사라져버려요 어느새 또 걱정이 잔뜩잔뜩 왜 그럴까요? 생명 대신은 예수 안에서는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평관이 넘쳐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한다는 건 믿음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제 한중사랑계를 개최하간 몇 년, 10년, 7, 8년 이렇게 지나니까 너무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1년에 새신자가 1500명까지 오고 여기에 그냥 새신자가 40명 이상씩 계속 이렇게 생길 때가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 목사님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아휴 배부른 소리에 하나님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막 새가족이 많이 오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죠 저도 너무 기뻤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성도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헌금하는 성도는 없는데 재정이 자꾸 많이 들면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어떡하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경제가 될까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런 걱정하면서 또 내가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금방 또 회개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어떡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안 되죠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지난 20년 돌아보면 우리 한 끼도 식사 못한 적 있으세요? 우리 공과금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면서 여기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직분자들의 헌신으로 지금 이 한중사랑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중사랑교회에 지난주에 1181명 오셨어요 이 좁은 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중사랑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 전 경부터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오기 예수님 태어나기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종이로 기록해놓은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750년 전에 그러고부터 750년 후에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죠 또 미가스에서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것은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알아서 적당히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도 7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놓은 성경이란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죠 그 강한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어 주신대요? 나를 붙들어 주시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둘 있어요 늘 얘기하죠 큰아들은 좀 작지만 되게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좀 이렇게 여려요 순진하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파가지고 많이 보살피면서 키웠는데 큰아들은 나이가 세 살이 많아요 둘째보다 그런데 큰아들은 좀 똘똘하고 강하니까 동생을 잘 보살펴줘요 한 세 살, 네 살 때 우리 둘째가 그때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그때까지 우유를 먹어서 이 아이는 항상 어디 가면 우유병이 있어야 되고 기저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둘째가 형이 어디 놀러가면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요 형 나도 그러면 기저귀 차고 우유 먹는 애를 어떻게 여섯 살짜리가 데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지도 얼마 크지도 않는 여섯 살밖에 안 된 애가 이 동생이 같이 가려고 하면 손잡고 같이 가요 기저귀 가방 우유 넣어 가지고 하나는 가방 잡고 하나는 애 손잡고 해서 친구 노는데 데리고 가요 그럼 그 친구들이 얘 꼬맹이 있으면 어떡해요? 걸고자 끓이죠? 싫어하죠? 누가 우유 먹는 동생 데리고 오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우 왜 데리고 오니? 이러면 수지가 내 동생이야 이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그래 그래 알았어 이러고 같이 데리고 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형이 동생을 많이 보살펴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어느 날 하루 혼자 독립적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어떤 아이랑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시무룩해서 아무리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얘가 좀 속상했나봐 얘가 좀 자립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상해서 그 친구 때문에 속상했나봐 그래서 집에 와서 큰 형을 손잡고 형 제가 나 괴롭혀 형 가서 좀 혼내줘 하면서 형을 데리고 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앞에서 우리 둘째가 뭐랄까 우리 형이야 우리 형 얼마나 힘센지 알아?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나 이제 혼났다 등등한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힘센 우리 형 왔다 너 이제는 끝났어 다 허리에 손잡고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세상에서 자기 형이 제일 힘센지 알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보더니 그래? 하더니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데려왔어요 삼촌을 삼촌을 데려왔습니다 얘기는 끝났죠 이 아이는 세 살밖에 안 많은 자기 형이 제일 힘세다고 믿으니까 이 형이 같이 있으면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든든하고 어깨가 확 펴지고 막 이렇게 폼을 잡아요 그런데 세 살보다 세 살 많은 형보다 더 힘센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도 든든하세요? 어디 가도 걱정이 없으시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을 보살펴주시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살밖에 안 된 더 많은 형도 믿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형을 문제가 있으면 찾아갔잖아요 왜 찾아가죠? 믿으니까 형을 진심으로 믿으니까 형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찾아가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셔야죠 그게 뭐죠? 기도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잊어버린 데 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히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나한테는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찾아가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고 아침마다 때마다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포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